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라우터 관련된 내용을 좀 봤었잖아요. 그걸 한번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의 흐름. 그러니까 동작하는 순서들을 한번 정리를 한거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뭐 바로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한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라우터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에피소드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내용이. 그 부분이 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index.ex 파일에 제가 뭘 좀 추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핸들파람 있죠. 핸들파람에 보시면은 아이오인스펙트 핸들파람 있고 아이오인스펙트 소켓 디자인즈 이렇게 넣어뒀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이 펑션이 호출되면은 우리 터미널에 요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index.ex 파일이 이 핸들파람을 호출하는 시점. 그죠? 여러 경우가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페이지를 릴로드 했을 때. 릴로드 하면은 당연히 호출되죠. 그래서 빙글빙글 밑에 지금 호출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내려갔다. 조금 올라와서 볼까요? 조금. 핸들파람이 되어 있죠. 그냥 핸들파람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은 내용이 이런게 있어요. 라이브 액션이라는 필드가 있고. 그죠? 그리고 index. 값은 index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모듈은 철프 웹에 포스트라이벌 인덱스라고 하는 모듈. 이 모듈이에요. 바로 지금 이 모듈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포스트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 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가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에요. 이 데이터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정리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핸들파람은 핸들파람인데. 요게 index의 핸들파람이죠. index.ex의 핸들파람.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하면은 바뀐 내용이 있을 거에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쭉쭉 더 여기 있죠? index.ex의 핸들파람이고 그 내용은 우리 조문자에 봤던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제 관심있게 보는 거는 라이브 액션에서 인덱스라고 하는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인덱스를 누군가가 라이브 액션이라는 키에 인덱스라는 배럴류를 넣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넣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넣었느냐? 피닉스가 넣었는데. 피닉스가 언제 이런 값을 넣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플라이 액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라이 액션도 이것이 각각이 언제 이게 호출되는지 모르기 위해서 아이오 인스펙트를 넣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오 인스펙트 어플라이 액션입니다. 어플라이 액션이고 얘는 에디트에요. 에디트. 이 상황이 얘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플라이 액션에서 얘는 new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넣을까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는 겁니다. 어플라이 액션.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딜리트 있죠? 딜리트가 호출되는 시점. 이거는 핸들 이벤트죠? 얘는. 그래서 핸들 이벤트의 딜리트. 딜리트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는 거고. 그리고 뭐 리스트 포스트는 일단 그만두죠. 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핸들파람에서 쇼의 핸들파람이 호출되는 시점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운트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쇼의 마운트입니다. 쇼의 마운트 펑션이 호출되는 시점. 그래서 이때의 소켓 디자인의 값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가 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쇼 버튼을 클릭했으면은 밑에 주르르르르미. 뭔가 많이 동작했을 때. 동작한 결과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좀 옮겨놓을까요. 이걸 탁 옮기고. 그리고 얘는 좀 지워놓죠. 그러면 좀 잘 보이죠. 그래서 막 동작한 결과. 어플라이 액션도 있고. 쇼 마운트.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거잖아요. 쇼 마운트하고 쇼 핸들파람이. 이게 호출되었죠. 그죠. 그리고 라이브 액션 값은 언젠가 벌써 쇼로 바뀌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덱스였잖아요. 여기 위에 어플라이 액션 인덱스 인덱스에서 쇼 마운트에서. 쇼 마운트에서 어떻게 되나요. 쇼 마운트에서. 우리 방금 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라이브 액션은 쇼로 바뀌어있고. 그죠.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다시 여기서 에디터 버튼을 클릭해보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쇼 핸들파람 지금 새로 등장한 내용이죠. 쇼 핸들파람에서 이번에 라이브 액션이 에디트로 바뀌어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포스트 값도 지금 추가되어있죠. 현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값을 슈퍼맨 3로 바꿔서 저장을 했을 때. 그럴 때 바뀐 내용을 보자는 거죠. 쇼 마운트에서 다시 핸들파람 호출되고. 그리고 임포스트 업데이티드 슈퍼링. 그죠. 플래시 값.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포스트 업데이티드 슈퍼링. 라고 나오고 있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간단하게 추가해놓은, 추가해둔 요 내용들. 아이오 인스펙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펑션이 호출되고. 그리고 소켓 어젠 값. 소켓 어젠 값이 계속 패턴.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스테이트입니다. ourState.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릴러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요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route.ex 파일을 정리를 했죠. route.ex 파일이 요 파일입니다. 보시면 route.ex 파일에 요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요 기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동작하는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죠. 어떤 버튼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은.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route 모듈의 펑션이 호출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보시면 show의 lex. 지금 edit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route 모듈의 post show pass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이 펑션의 argument로서 요 값을 전달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버튼들이 보시면은 다 이렇게 route 모듈의 특정한 펑션. 어떤 펑션을 호출하고. 그 펑션에 이러한 argument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을 때요. 그렇죠.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성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route가 먼저 이렇게 route에 이렇게 우리가 규정이 되어있었고. 버튼들이 있었죠.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이 호출하는 펑션이 있었죠. 그렇죠. route 모듈의 post index pass. new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펑션이 호출되고. show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펑션. 각각 연결되는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edit 버튼인데. 이 edit는 이런 형태. 주소 창이 이런 형태일 때 클릭된 edit이고. 여기 있는 이 edit는 이 형태. 서로 처리하는 데가 달라요. post live index에서 처리하고. 얘는 post live show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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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지금. 다시 내려와서. 초기 화면 들어갈게요. 초기 화면에서. 이때 show 버튼을 클릭할 때 보이는 것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 잠깐만.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edit. 지금 edit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잠시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edit 버튼입니다. edit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post live show에서 edit를 하는 경우와 그냥 edit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 밑에 있는 이 경우 edit를 먼저 볼게요. 이 경우 edit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edit 한 경우. 그렇죠. 이때 뭔가 동작에서 뭔가 화면이 뿌려주고 있잖아요. 요게 호출된 것이 이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이걸 show 한 다음에. 여기서도 edit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똑같은 게 나타나죠. 그때 어쨌거나 실행된 것은. 달라요. 그때 실행된 것은 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같은 edit라도 그것을 호출하는 지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니까. 여기 주소가 달라져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주소 있잖아요. 주소. 지금 이 주소랑. 여기서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소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소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얘들을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edit이긴 합니다만. 이 edit를 호출하는. 뭐에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하는 펑션은 이거에요. 그리고 얘는 이거에요. 서로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post show pass의 edit이고. 얘는 post index pass의 edit입니다. 같은 edit라도. 그렇죠. 그리고 주소도 이런 형식으로 서로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라이브 액션에 있는. 라이브 액션에 있는 값은 둘 다 edit에요. edit이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클릭 버튼. 여기에요. 클릭 버튼하고. 그럼 버튼이. 루트 펑션으로 호출하죠. 루트 펑션은 여기 있는 것들을 호출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 루트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리고. 어드레스와. 어드레스와. 그리고. 라이브 액션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액션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드레스 값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호출되느냐 하니까. 핸들파람 펑션으로 호출된다는 거죠. 핸들파람. 다 핸들파람 호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핸들파람이 정의되어 있는 곳이. 어떤 것은 인덱스. 포스트라이브 인덱스 모듈에 정의되어 있고. 어떤 것은 포스트라이브의 쇼 모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여기에 쇼 2x. 여기에도 핸들파람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덱스에서도 이렇게 핸들파람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펑션들이 호출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순서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본 겁니다. 여기 페이지에다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하셔서. 아.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있는 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우도 이렇게 동작하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주소를 바꿔주더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여기다가. 포스트해서. 1번 한다거나. 1번 딜리트 됐던가요. 딜리트 됐군요. 주소를 바꿔주거나. 여기에서 new를 넣어준다. 주소를 바꿔줬잖아요. 웹 주소 창을 바꿔줬어도 이렇게 페이지가 새로이 릴로드가 되죠. 그죠.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소를 바꾸고. 주소를 바꾸면은 바꾼 것이 change live action. 이것도 마찬가지. 액션. 라이브 액션 값도 주소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고 그에 대응해서 이 두 가지를 argument을 해서 핸들 파란 펑션을 또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100% 완전히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있는 것들. 조작을 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ioinspect를 다 넣어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버튼을 어떻게 클릭했을 때. 혹은 내가 주소 창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펑션들이 호출되었는지를. 이렇게 오른쪽 터미널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플라액션 인덱스가 호출됐고. 그때. 뭐에요. 어자인. 소켓 어자인의 값은 여러하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이런 인덱스 EX의 핸들 파람이 호출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그리고 그때의 값은. 소켓 어자인의 값은 어떠하고. 특히 라이브 액션의 값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보시고. 그리고. 라우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 값. 라우트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과. lex 파일에 있는 루트. 루트로 정의되어 있는 이 값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값들. 이걸 서로 비교해가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파악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